균형과 비례의 정교한 조화 그리고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암베르궁은 인도인들의 영화로운 과거를 잘 말해주었습니다. 장려라는 인도의 햇발 속에서 걷다보니 몽환적인 느낌이 오히려 더욱 짙어집니다. 암베르성을 완성하고 자이포로를 건설한 자이싱 2세는 천문학과 수억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1734년 천문대인 잔타르 만타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여러 관측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이 27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시계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구조물은 좌우로 반원형 평판이 연결되어 있는데 평판에 나타나는 태양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해시계는 현재 표준시와 20초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 여러 크기의 해시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기를 계속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은 사실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아랍으로부터 그 체계를 받아들인 유럽인들 때문에 잘못 알려지게 된 거죠 영의 개념을 발명한 사람들 역시 인도인들이었으니 인도가 얼마나 기초과학에 능한 나라였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인도인들 특유의 무의 철학과 구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인들의 뛰어난 조형미는 우물 하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계단시 구물인 찬드바오리가 있는 아부하네리로 떠납니다 자이프루에서 9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부하네리는 한적한 시골마을입니다 시끌시끌한 소리를 쫓아가보니 큰 계단식 저수치가 장관입니다 진한 녹차색을 띈 물빛이 인상적입니다 보인체로 따뜻해진 수온과 각종 수질오염 때문에 생긴 녹조리의 영향으로 이런 빛을 띄게 되지만 인도의 척박한 수자원 환경에서는 마다할 수 없습니다 빨랫도 엄청 크고 물이 가까이서 보면 깨끗하진 않지만 또 머리로 오면 녹색이라서요 색깔이 아주 기묘한 것 같아요 또 사리 색깔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거기다 물색하면 하늘색 또 칠한 색깔들까지 일단 색깔로 대단히 인상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독한 물부족 국가인 인도에서는 물 자체가 귀하고 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찬드바오리에도 소중한 물에 대한 인도인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계단식 저수지를 뜻하는 바오리 찬드바오리는 찬드라는 이름의 왕이 만든 우물이란 뜻입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인도를 주요 배경으로 삼았던 영화 더 폴에서도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이곳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구세기에 지어졌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 우물은 30미터 건물 7층에 해당하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그건 건조한 이 지역에서 1년 내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찬드바오리는 사원으로 신을 만나러 가기 전 손과 발을 씻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는군요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은 무려 3천여 개 계단과 계단이 물고 물리면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기하학적인 문양 같은 이런 것으로 대단한 아름다움 같은 게 느껴지고요 인도인들이 수학이라든지 기하학 같은 그런 기초과학 문양에서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산 같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런 식의 우물조차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영원히 순환하는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것이 사실 인도인들의 생사관이기도 하고 인도인들의 어떤 윤회에 대한 거대한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순환적인 계단의 모습일 수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계단에 서고 보니 저 역시 메비우스의 띠 같은 시간 속을 영원히 맴도는 듯합니다 그리고 계단들이 만들어내는 상승과 하강의 영원한 연쇄의 끝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짙은 녹색의 물이 정적석에 고여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방청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과 하강의 영원한 연쇄의 끝에는 상승과 하강의 영원한 연쇄의 끝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